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경북 칠곡군 북사무배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 내부 8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.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어제 오후 7시 반쯤에는 대구 달서구 대천동 성서공단 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 50제곱미터를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. 또 어제 오후 4시 40분쯤에는 경북 예천군 풍양면의 한 소농가에서 불이 나 9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. 사육장에 있던 소들은 빨리 대피시켜 피해가 없었지만 우사 한계동과 볏집 창고, 저온 창고 등 3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소방서 추산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